수업몰입니다 애기들도 수업몰입니다 수업몰입니다 세워 대기다면 미루감으로 전망을 하고 과침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나지 각자씩은 사랑하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 엄마 전화졌던 예전아가 전화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저녁에 남아 그 느낌 그 소원의 힘을 찾는다면 소리가 내 그 실축을 이제만 어쩔 것 기타 전화졌던 강이 되면 슬픈 적으로 약속을 하고 너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잠깐씩은 서로의 눈빛을 다른 사람 만나기로 하고 자연스레 이별의 기회를 찾으려 할 듯 또 이제 엄청 소리 질러! 저렴한 마음과 그 느낌 그 성의 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이제야 어쩔 거에요 소리 안 들려요! 여러분!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? 자, 생각 잘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?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기타! 기타! 1, 2, 3 저렴한 마음과 그 느낌 그 성의 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이제야 어쩔 거에요 저렴한 마음과 그 느낌 그 성의 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이제야 어쩔 거에요 황동! 예, 예,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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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.